learn and play 큰 쿠프리의 종류는 무엇인가? 다섯 가지의 큰 쿠프리가 있다. 첫 번째, 불신의 부정 두 번째, 진리의 인정을 거만하게 두고는 것 세 번째, 불신의 의심 네 번째, 불신의 무관심 다섯 번째, 불신의 위선 위선의 종류는 무엇인가? 두 가지의 위선이 있다. 첫 번째, 믿음의 위선 두 번째, 행위들과 업적들의 위선 무엇이 믿음의 위선인가? 믿음의 위선은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도 무한마드 그에게 평화를 잃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 사도가 보내졌음을 부정하는 것 세 번째, 사도 무한마드를 싫어하는 것 네 번째, 사도님에 의해 보내진 것을 싫어하는 것 다섯 번째, 이슬람의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 여섯 번째, 이슬람이 널리 퍼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무엇이 행위들의 위선인가? 행위들과 업적들의 위선은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 그가 말할 때 거짓말을 하며 두 번째, 그가 약속할 때 그 약속을 깨뜨리고 세 번째, 그에게 맡길 때 배신을 하여 네 번째, 그가 논쟁을 할 때 부도덕하게 하며 다섯 번째, 그가 계약을 만들 때 불충실하게 한다 다실론 주의는 좋은 행위들로 간주됩니까? 결코 아니다 다실론 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니 그분은 그분의 종복 가운데 그분의 뜻이 있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만일 그들이 그분께 다른 우상을 비유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이 헛되었으리 이슬람의 무효는 무엇인가? 이슬람의 무효는 열 가지가 있다 1번, 다실론 섬기기 2번, 다실론자들이 믿지 않는 자라고 믿지 않는 경우 또는 신앙이 없음을 의심하고 그들의 신앙이 유효하다고 의심하는 경우 3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계자를 두고 거기에 기도하고 믿음을 두고 또한 그들을 대신해 중복 기도를 하는 것 사도 무한마드보다 더 완벽하다고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 5번, 누구든지 사도 무한마드를 보낸 걸 싫어하는 것 6번, 사도 무한마드에 종교를 부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비웃는 행위 7번, 마법 8번째, 무슬림들과 맞서는 다실론자들에게 지원하는 것 9번, 그는 어떤 사람들이 무슬림의 법에 의해 면제되었기 때문에 샤리아가 준수하는 것을 면제받았다가 믿는 사람 10번, 하나님의 종교에서 배우는 것과 적용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무엇이 모든 무슬림들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것들인가요? 세 가지 근본적인 것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 창조자, 부양자, 모든 문제점들을 그분 손안에 주신 분 두 번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알려야 한다 세 번째, 사도 무한마드를 아는 것 무엇이 다윗, 가차신인가? 하나님 의외에 숭배되는 모든 것, 따르는 것들 얼마나 많은 다윗이 있으며 누가 그들의 선도자인가? 그들은 많지만 다섯의 선도자들이 있다 누가 다윗의 선도자인가? 그들은 첫 번째, 사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길 두 번째, 누구든지 그 사탄의 숭상을 동의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 의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부르는 사람 네 번째, 보이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보낸 법 의외에 다른 법에 의해 통치하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